그날도 소녀는 주머니 속 흰 조약 돌물 만지작거리며 개울가로 나왔다. 그랬더니 이쪽 개울뚝에 소녀가 앉아있는 게 아닌가. 소녀는 가슴부터 두근거렸다. 그동안 알았다. 알아보게 소녀의 얼굴이 힐슥해져 있었다. 그날 소나기 맞은 것 때문에? 소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었다. 이제 다 났냐? 아직도. 그럼 누워 있어야지. 너무 갑갑해서 나왔다. 그날 참 재미있었어. 근데 그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치지 않는다. 소녀가 분홍 스웨터 앞자락을 내려다본다. 거기에 검붉은 진흙물 같은 게 들어있었다. 소녀가 가만히 보조개를 떠올리며 이게 무슨 물 같니? 소녀는 스웨터 앞자락만 바라보고 있었다. 내 생각해냈다. 그날 도랑 건널 때 내가 업힌 일 있지? 그때 네 등에서 울문물이다. 소녀는 얼굴이 확 달아오름을 느꼈다. 크게 너무 이리꼈다. 고맙습니다.